자 헛되게 도착했습니다. 알리샨 하우스 헛되게 하룻밤에 30만원짜리입니다. 짜잔 짜잔 어우 뭐 분위기는 좋은것 같아요 깔끔한게 오우 야 형 예아 어우 끝내주네 살아있네 아 냄새 아 냄새 죽입니다. 나무양 야무양기 네 준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입맛에 오는거죠 여행 안그렇습니까? 아 식고 채시면서 하기도 하겠어 일몰은 안볼겁니다 구름 넘겨서 볼 수 없을것 같아요 그럼 빠이 아 아 아